차문이 제대로 안 잠긴 차량만 노려서 털어온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차량 절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입니다.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들이 표적이 됐습니다. 김대욱 기자입니다. 늦은 밤,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. 이어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도 연이어 당겨보고는 발길을 옮깁니다. 이 40대 남성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청주 청원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 차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사이드미러가 그대로 펼쳐져 있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지난달 초에는 차량에서 절도하다 들키자 차주를 밀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올 초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연이은 절도 행각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파악한 경찰이 숨어있던 모텔에 들이닥치며 끝을 맺었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.